왜 추워? 어, 연아 왔어? 어? 야, 연아! 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아리 들어오게 됩니다. 아, 엄청 예쁘시다. 실버를 훨씬 나으신데?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립 뭐 쓰세요? 이거 클리오요. 신인상 맞죠? 그거 진짜 어울리기 쉽지 않던데? 아니에요. 이거 이따 빌려줄게요. 한번 써봐요. 아 진짜? 발라봐도 돼요? 오렌지색이면 그렇게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이 섞인 빨간색도 있어. 배고파. 짜장면 먹을래? 근데, 목걸이 진짜 예쁘다. 어디서 왔어? 인가? 마가지. 예쁘지? 예쁘지? 귀여워.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머리카락. 어떡해. 완전 길어. 그냥 먹게? 응. 오빠도 줘. 그만 먹어. 먹으라 해. 나 이제 안 죽어. 야, 머리에 머리카락 이렇게 있어야 간이 딱 맞아. 머리카락 있으면 여기다 다 줘. 간 마셔. 야. 야, 여기서 사진 찍자. 어, 그 자세 이쁘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예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 이거 표정 봐. 당연히 이거. 야. 우리도 사진 찍을까? 응. 응. 내가 찍어줄게. 너 어디 찍냐? 야, 봐봐. 잘났지? 뭐하냐? 야, 봐봐. 야, 봐봐. 왜 잘생기는데? 너. 아, 진짜. 어? 이게 아닌데? 진짜 너무 많이 먹었나? 살쪘나? 귀여워. 내가 많이 찍었어. 언니. 어? 나 주신 말로. 가자, 화장실. 우리도 화장실 같이 갈래? 장난이야. 자신 있는 거야? 야, 따라와라. 야! 형, 손은? 아이, 좀 탁 깔아봐. 야, 봐봐. 아이, 형, 좀 빡빡 좀 닦고. 아, 야. 야, 나 어제 소울팅 받았어. 오, 이쁘냐? 손비팅 와가지고. 어디 학교? 직장이? 어땠어? 나 인정아. 애인생이야. 오, 이 놈이야? 남자친구 생겨자? 연자? 연아? 누가? 야, 나 어제 얼굴 봤어. 오, 이 놈이야? 아이돌 같아. 신문 어때? 잘 자아. 나 헤어졌어. 오, 이쁘냐? 아... 장아. 나 헤어졌어. 너가 차였어? 내가 그걸 따른 이... 어? 아, 진짜. 야. 형, 그럼. 연락처 옮겨줄까? 흠... 음... 야, 민정아 뭐해? 아, 주면 비위 중인 거. 아냐아냐 괜찮아. 들어와. 아냐, 저 갈데 따로 있어. 아냐, 진짜 들어오면 된다니까. 아니, 저 진짜 갈 곳이 있어. 아, 들어와 빨리! 아니, 저 진짜 다른데 갈 곳 있어. 아,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니까! 아냐아냐, 진짜 진짜. 야, 들어와! 빨리 알짱알짱거리지 말아.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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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갈게 그냥 들어와 아니 나한테 끼 부리면서 여자 소개를 받아? 아 나 그래요 만나? 나 뭔 남자 없는 줄 알아 뭐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됐어요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래 가 저 저쪽으로 가요 가 저 진짜 진짜 가요? 가라니까 아니 저 이쪽으로 간다고요 가라고 가라고 낙엽처럼 같이 사라져 왜 그래 오빠 그 오늘 찬역이랑 무슨 얘기 했어요? 그럼 궁금해서 제가 제가 궁금증이 많잖아요 아 소개팅 받으라 해가지고 아 소개 네? 뭐 왜? 오빠도 소개 같은 거 드론 받는구나 아니 아니 난 소개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나 인기 많잖아 뭐래 인기 하나도 없어요 야 넌 진짜 나를 하나도 모르는구나 어? 야 지금 내 카톡 지금 장난 아니야 계속 카톡 카톡 그러잖아 이거 안 울리는 거 같은데? 아 지금 내가 알람을 꺼놨어 나도 잠을 자야지 근데 너 왜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간다라고 약속 취소됐어요 간에 너 너 휴대폰 안 봤잖아 저 혼자만의 약속이었어요 뭔데? 무슨 상관인데 ivers이 형 Yeah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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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white خ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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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